안녕하십니까 최주입니다. 오늘은 변신자겸사 또봇! 또봇 Y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봇 K를 리뷰를 해봤었는데, 이 K 리뷰 시안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또봇이 요즘 인터넷에서 아예 팔질 않는다고 몇 개 빼고, 요즘 델타트론이나 지가세븐이나 K는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에도 얘랑 지가세븐, 델타트론이 보이는데, 에볼루션 Y 이런 애들은 안 보이거든요. 이건 사실 한국판 정품은 아니고 중국판 정품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냥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게 한국에서 가지고 온 거를 박스만 바꿔서 파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얘들이 잘 만든 건지 좀 해가지고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봤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다 리뷰평도 좀 보고 했을 때, 얘네 중국 정품이라고 합니다. 중국 짝투가 아니라 중국 정품 또봇이라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에볼루션 X, Y 그리고 R 어드벤처 Y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에볼루션 X, Y 중에는 Y가 좀 더 멋있어서 Y를 먼저 구매하게 됐습니다. 지회가 되면 X도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화면을 돌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또봇 Y, 에볼루션, 또봇 Y 같은 경우는요. 한 6화, 아 6기에서, 6기 첫 장면 거의 첫 장면에, 이 하나랑 둘이가 X랑 Y를 에볼루션 시킬 때 이랬습니다. X, Y, 에볼루션 이렇게, 에볼루션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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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가지고, 딴, 따라라란, 딴 이렇게 하면서. 근데 6기 색은 안 나왔어요. 6기 때는 이 민트색이 아니라 약간 찐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7기부터 이 민트색으로 왔는데, 찾아보니까 이 찐 파란색은 안 나왔더라고요. 터닝래카드는 다색, 다색 버전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인 애들이 나왔는데, 또봇은 그런 게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Y, 자동차 변신 모습. 일반 Y 모습. 제가 이 Y를, 어렸을 때 변신을 못 했어요. 이 레벨 2 짜리 또봇이라는데, 이 또봇들이 워낙 변신 방법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K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쉽게 변신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K funny weeks I had town to 이 차라리, 로보트로ätt용을 가örperD 아동차를 쉽게 변신할 수 있었는데, X, Y, Z, W, C 이런 애들이 좀 변신이 어려워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Y를 처음 상던 때가 한 10년 전이었었는데 다 고장이 났는데요 오랜만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모습 Y 장난감이 애초에 보여요 또 보세요 이게 좋아요 애초에 다른 장난감들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장난감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Y, Y 변신이라는 거 이렇게 했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 Y 파일럿 하면 또 둘이죠 Y 하면은 둘이, 둘이 하면은 Y라고 Y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몰라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둘이 하면은 Y, Y 하면은 둘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또 Y라고 적혀있고 여기는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말이어서 여기도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모르겠고 여기도 모르겠고 근데 여긴 알겠어요 스피드업 얘 빼고 스피드업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파워업 이라는 게 에볼루션 얘기를 말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토끼 이 빨간 토끼는 만화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토끼예요 이거 아마 일반 한국판 정품에도 원래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만화 토끼잖아요 이거 이런 토끼도 있는데 이건 따로 별도 구매해야 되고 한국판으로 아직 팔고 있는데 연동이 될까가 너무 아 불안해 불안하면서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토벗이라고 중국어로 적혀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6세 이상이라고도 있고 뭐 QR코드 바코드가 있고요 영실업 마크가 이렇게 있네요 자 옆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 또 Y 그리고 Y 자동차 그리고 일반 Y 로봇트 그리고 여기도 토벗트라고 적혀있는 거 같아요 변신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뒷모습을 보면 하나 둘이 세모 딩뇨 그리고 오공 그리고 순경 오순경 오순경 누나 오해라 순경 이렇게 있고요 이거 여기 딱 하나 둘이 세모하면 딱 그거죠 더버 X Y Z 트라이탄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 여기 X Y R X Y R 그리고 어버드벤처 Y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사는 거는 Y고 X R 그리고 Y는 따로 별도 구매 얘네들도 중국판 정품이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생산인가 봐요 사실 지금 매장 가면은 이런 또벗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아예 거의가 그냥 아예 없어요 K 델타트롬 기가셋은 빼고 자 여기 있는 또 그래서 이마트에서 언제 델타트롬을 보고 잘하면 예를 들어서 다시 정품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희망 고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Y 여기도 Y라고 지금 Let's go 더보 때론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거 Let's go 더보 이거 그 딱 노래가서 있잖아요 Go Go Let's go 더보 Go Go Let's go 더보 밑에는 이렇게 중국이 중국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지혜롭고 용감한 너와 함께라면 빤빤따빤빤빤 Go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겨낼까 따라란 언제나 새로운 뭐 생겨나는 이 길에 사나운 바람이 몰아서도 Let's go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자 우리 함께 가는 거야 Let's go 더보 때론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게 참 우리 손 놓지 않아 거울 속에 다른 나는 너 일 거야 더보 네가 한 발 레디 들면 난 그 길을 따라 갈게 자 여기 더보 Y 입니다 자 옛날 더보 이렇게 묶여있는 게 특징이었죠 근데 막 이렇게 막 푸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꼬매 있어가지고 묶여있어가지고 손으로 막 이렇게 풀고 했는데 얘는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냥 가위로 조심해서 싹둑 여기도 딱 근데 설명서는 없나 와 설명서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 설명서가 없어 큰일 났다 힘들게 났다 자 Y Y 일어섰습니다 자 Y 선수 일어섰습니다 자 과연 오케이 오케이 다 다 다 잘랐습니다 다 짜 아 아 안 잘랐네 자 자 아 다시 어 오 오케이 자 오 아 또 또 묶여있나 아 여기 아 자 자 됐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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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간다 드디어 어 안 풀렸네 자 다시 여기가 남았습니다 자 자 자 자 여기에 더봇 Y 입니다 짜잔 이렇게 이렇게 짜잔 YYY 어 이게 왜 어 딱각 딱각 옳지 자 Y 어이구 Y지템을 다 해주고 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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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키를 해야죠 자 또봇하면 또 또 키가 있어야죠 자 또봇 Y입니다 한 번 제가 그렇게 안됐던 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거를 먼저 위로 올려 볼게요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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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침착하게 오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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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음어 모서어 오케이 오 됐다 됐다 오 됐어 됐어 오케이 이 닦각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헐렁헐렁해지게 자 닦각 소리가 났어요 자 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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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자 이렇게 하고 이 밑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습니다 일단 이거 돌리고요 돌리고 이것도 확실히 Y가 어렵긴 합니다 자 이제 이걸 접어요 K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Y에 비해서 K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K가 참 간단한 것 같아요 완성 시켰습니다 완성 시켰습니다 어우 고생 좀 했습니다 자 K도 한번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너무 쉽죠 K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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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때문에 Y를 산거 왜냐면 또봇은 아예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봇 한번 사면 진짜 오 너무 또 갖고 싶어져요 네 진짜로 또 갖고 싶어져요 Y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한번 변신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 트랜스포메이션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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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ь 딴 다다다다다다다다는 다다다다 다다다 또다다 아울러 버 stuff 벽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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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름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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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건 마지막입니다 뚜름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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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으 흠 흠흠 으 흠 у 따라 랑 빠바바바바바바 자 이렇게 힘들게 변신시킨 why 나중에 네 일단 다른 또봇으로 한 번 변신시킬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